안녕하세요. 실패 없는 여행 맛집 추천해주는 모리입니다. 오늘은 지즐 선류도역점 소개해드릴게요. 선류도역 8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2분 거리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차 이용 시 주차는 건물 주차장에 할 수 있고 하루종일 이용 가능해요. 7층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고 8층은 로얄이라는 이름의 룸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어요. 조용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통창에서 벽이 잘 들어와서 생각보다 어두운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딱 무난 깔끔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주말 저녁 코스로는 한우투풀 프리미엄 투스 부위와 한우투풀 등심 이렇게 두 코스가 있었습니다. 등심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코스를 선택하면 직원분이 알레르기는 없는지 먼저 물어봐 주셔요. 그리고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요리 나옵니다. 자리에는 먼저 밑반찬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당근인 것 같기도 소라인 것 같기도 한 녀석이 있었는데요. 밑반찬들은 이후에 고기 먹으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프가 먼저 나왔습니다. 프랑스식 몽테기법을 이용해서 저온에서 오래 끓여낸 단호화 크림 스프인데요. 위에 장미, 애플민트와 쿠르통이 올라가 있었고 맛은 딱 깔끔한 단호박 크림 스프 맛이었습니다. 크게 달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어서 좋았어요. 입맛을 도둑이 괜찮은 스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어 그라브락스가 나왔습니다. 그라브락스는 소금과 설탕 디레저린 연어를 사용해 만든 스칸디나비아 음식인데요. 여기서도 소금과 설탕이 하루정도 숙성시켰다고 하네요. 오이와 토마토 등 상큼한 야채들과 함께 준비되었어요. 맛은 있었지만 제 입에는 조금 비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온 상큼한 야채들과 함께 먹었어요. 이 특이한 물방울 모양 열매는 케이퍼베리라고 하는데요. 케이퍼의 열매라고 합니다. 상큼하면서 식감도 말랑하니 특이했어요. 이때 이따 사용될 트러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뮤즈부시 3종이 준비되었는데요. 아뮤즈부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식사 전 간단하게 입을 즐겁게 하는 요리라고 해요. 참다랑어부터 육회, 스테이크 초밥, 이렇게 비린 순으로 먹으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트러플은 육회 위에 올라가 있네요. 참다랑어 초밥은 부드러운 식감은 괜찮았는데 아까 연어, 그라브락스와 마찬가지로 살짝 비린 맛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는 한우 오마카세이기 때문에 저는 생선이나 해산물에는 별로 큰 기대를 갖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육회는 지질에서 처음 먹던 고기였는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육회는 알아서 먹다가 한입거리 정도 남겨서 간태에 싸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떡갈비처럼 쫀쫀히 뭉쳐있어서 풀어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막상 먹으니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간태에 싸먹으니 요리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았습니다. 얘는 업진살 스테이크 초밥인데요. 아래에 밥이 깔려있어요. 이게 밥량이 콩알만한 게 아니라 고기가 엄청 큰 거예요. 입에 넣자마자 딱 맛있었습니다. 부량도 나고 위엔 갓김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메인인 고기가 나올 차례인데요. 고기를 굽기 전에 미디움에서 미디움 레어 굽기 괜찮냐고 물어봐주셨고 저는 그렇게 날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테이블 앞에 4가지 종류의 소스를 가져다주십니다. 고기 접시에 조금씩 덜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됩니다. 종류는 소금, 와사비, 머스터드, 청어의 젓갈이었는데요. 청어의 젓갈은 매콤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등심은 기름진 부위라, 와사비, 청어의 젓갈, 머스터드 같이 매콤한 소스와 잘 어울린다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한입 먹으니 좋은 고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굽기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후추 정도만 뿌려서 담백하게 구운 고기였고 그리고 확실히 기름져서 먹다보니까 점점 물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마지막쯤에는 매콤한 청어 알이랑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갈비살이 나왔는데요. 좀 더 익혀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막이 있는 부위라 좀 더 얇게 썰어먹으라고 해서 좀 작게 썰었습니다. 양파절임과 같이 먹는 걸 추천해주셨어요. 확실히 등심과는 식감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갈비살은 좀 더 꼬들꼬들 더 기름진 느낌이었고 그래서 등심 먹은 뒤에 나오는 순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갈비살은 심플하게 소금만 찍어 먹거나 추천받은 양파절임과 함께 먹는 게 맛있었습니다. 양파절임은 단독으로 먹었을 땐 살짝 슴슴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갈비살과 함께 먹으니 그 슴슴한 맛이 딱 조화롭더라고요. 절반 정도 먹고 나니 너무 날고기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익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좀 더 익힌 걸로 다시 먹어보니 딱 좋았습니다. 고기를 쭉 먹고 나니 왜 밑반찬이 절임류가 많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요 특이하게 생긴 장아찌가 맛있어서 직원분께 여쭤보니 초석잠이라고 하는 야채로 만든 장아찌라고 가더라고요. 무피클이랑 비슷한데 덜 시고 식감은 좀 더 부드러운 순한 맛이어서 개운하니 좋았습니다. 갈비살까지 다 먹으니 고기 추가하냐 물어보고 추가 안 한다고 하니 불 빼시더라고요. 너무 금방 끝난 느낌에 살짝 아쉬웠습니다. 고기는 전체적으로 질 좋은 한우를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인지 별다른 기술 없이 단순하게 굽기만 했는데도 맛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사로는 한우 떡갈비 라자냐가 나왔는데요. 나오기 직전에 소스를 끼얹고 위에 치즈를 잔뜩 갈아줍니다. 청양 크립 소스에 위에 치즈를 담붕 뿌린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살짝 매콤할 수도 있다는 안내 또 받았네요. 동그란 떡갈비와 네모난 라자냐 모두 포크를 대자마자 물렁 하고 부드럽게 무너지는 느낌이 났어요. 라자냐는 응 무슨 맛이지 싶을 정도로 모맛이었습니다. 안에도 치즈가 들어있었는데 소스 맛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떡갈비는 맛있었어요. 고기의 맛이 강하게 나서 좋았고 소스부터 식한까지 전체적으로 녹진하고 치즈의 자기주장이 강한 음식이었습니다. 라자냐도 별 맛이 안나고 떡갈비도 고기향만 강하지에 슴슴하고 소스도 간이 세지 않은데 그 중에서 치즈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청양 크림 소스라 끝맛이 살짝 매콤해서 느끼함은 잘 잡아주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소스 빼고 아쉬웠던 떡갈비 라자냐였습니다. 다음 식사로는 곤드레 숯밥과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직접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고 숯밥도 퍼주십니다. 곤드레 숯밥 향이 참 좋더라고요. 참기름을 살짝 뿌려줘서 고소하니 좋았습니다. 밑반찬으로는 구운 김, 양념간장, 김치, 애호박 무침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무난무난 평범했습니다. 이 가게가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다고 느낀 게 이때였는데요. 양념장을 다 넣어도 숯밥이 슴슴하더라고요. 된장찌개는 오버하지 않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 달큰한 집 된장찌개 느낌이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수수한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식사를 거의 마치니 곤드레 숯밥 누룽지를 갖다주셨는데 이게 킥이었습니다. 좋더라고요. 곤드레 향에 딱 좋게 만들어진 누룽지, 사실 계속 느끼한 맛이 맴돌았는데 그런 기름기를 싹 청소해주는 개운한 마무리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빵가루가 깔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소니어니 소스 위에 치즈가 뿌려진 디저트였습니다. 오키나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은 젤라토처럼 쫀득한 느낌은 아니고 단단하고 서각한 느낌이었고 바닥에 깔린 빵가루 덕분에 베이커리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살짝 아쉬웠던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코스 전체적으로 슴슴하고 담백하게 잘 이어오다가 디저트가 갑자기 너무 달고 너무 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룽지로 개운하게 싹 내려놨는데 다시 혈을 활성화시키는 맛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자체는 정말 맛있었고 빵가루와 소이허니소스의 궁합이 참 좋았지만 누룽지 뒤에 식사를 마무리하는 디저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타이밍에 옆자리 보니 오늘 생일이라서 생일 이벤트를 해주더라고요. 찾아보니 생일 손님에게는 케이크와 레터링 댓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참 센스있고 훈훈한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는 지줄 한우 오마카세였지만 10만원 이하의 가격대와 가기 좋은 접근성 깨끗한 가게 분위기와 친절한 직원분들을 생각하면 과성비 있고 좋은 한우 오마카세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깝지 않은 가격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재방문 의사 있습니다.